노르웨이 국익으로 독일 전차를 선택하지만 앞으로 닥칠 난관이 많다 물결표 한국 k2 흑표 독일제에 밀렸다 노르웨이 독전차 54대 도입 노르웨이가 신형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주력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고배를 마셨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는 3일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독일 kmw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사로부터 레오파르트 2h 주력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군은 당초 전차 72대 도입 계획을 세웠지만 군 내부에서 전차 외에 드론 장거리포 무기체계 등 다른 분야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도입 물량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르웨이는 방위비 증강 예산으로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 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2001년 사들인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교체하는 신형 주력 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도입된 52대 가운데 36대만 현재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2A7과 함께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인 점과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 외적인 요인이 결국 최종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형 레오파르트 2도입으로 기존 전차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전망이다. 2. k2 전차 선봉으로 올해도 k 방산 진격 170억 달러 이상 목표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산업이 올해도 세계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약 21조원 이상 수주로 설정했다. 지난해 나온 역대 최고 방산 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1년 70억 달러였다. 지난해 대박이 상당 부분 폴란드의 124억 달러 규모 초대형 계약 덕분이었음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업계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방산 수출의 첫 성과는 k2 흑표 전차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노르웨이는 2001년 도입한 레오파르트 l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 전차 mbt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mbt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전차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eh 전차가 최종 후보 기종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특히 과거 k9 자주포 23운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말 k9 자주포 3운과 k10 탄야 군반장갑차 8대를 추가로 구매한 터라 지상 화력 증강의 핵심인 mbt 사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밀착했다는 평가가 국제방산업계에서 나온다. 20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dx korea 2022 사전행사 기동화력 시범에서 k2 전차가 사격하고 있다. 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의 가장 많은 숫자가 수출된 k9 자주포는 올해도 수출 예상 국가가 즐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온 유럽 국가들이 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k9 자주포를 23운 운용하는 에스토니아는 12문 추가 구매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의 비처 k9 자주포를 추가로 장비하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이 지난달 20-23일 방한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국내 방산기업들을 돌아봤는데 이쯤 루마니아 현지에서는 자국정부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인근 폴란드 사례를 따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2025년 기종선정을 목표로 기존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총 116문 1조원 규모 신형 기동화력 플랫폼 mfp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애초경량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해 궤도형인 k9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륜형은 한계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더욱이 영국 육군이 포탑 자동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k9은 a2 버전에서 자동장전장치 등 포탑 자동화를 적용할 예정이라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k9 수출이 성사되면 동유럽 폴란드에서부터 서유럽의 핵심 강국 영국에까지 국산 무기가 진출하는 것으로 k방산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와 사조원 규모 수출 계약이 맺어진 청궁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 와 유사하게 예멘 후티 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요격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이며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청궁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국산 항공기들도 비행 반경을 넓힐 전망이다. 공중의 베스트셀러 경공격기 fa-50은 말레이시아가 8억 7천만 달러를 들고 추진하는 경공격기 고등훈련기 획득 사업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내부 사정으로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fa-50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고 전해진다. 5억 달러 규모로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슬로바키아는 fa-50 생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2021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어 결실이 나올지 관심사다. 아직 시험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메도 uae 등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uae는 기존 f-16 대체를 위해 f-35 구매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방위산업 수출 호조를 이어가려면 가격 경쟁력 유지 주요 수출 장비에 기술 심화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위강인호 책임연구위원은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이 시점에 기존 가격을 더 인하한다면 앞으로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가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도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기술 이전에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수준의 기술은 이전해주고 다음 단계의 심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3. 나토 총장 방한 속 새해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전 포인트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시 한국에 왔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이후 거의 3개월 만인 31일 이종섭 장관을 다시 만나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오후 국방장관 전용기인 이다시사비 나이트워치를 타고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다. 이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29에서 3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돌아갔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한다며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순방 일정에 대한 질의에 오스틴 장관은 고위 정부 군 지도자들을 만나 영내 안정을 진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 이라며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수호하는 공통된 비전을 지지하는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 고 설명했다. 지극히 포괄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독수리 연습, 부활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앞둔 방안, DSCTTX 도점검 일단 이번 방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FS를 2개월 약간 안되게 앞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FTX 가운데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상용훈련이 이때를 기해 부활한다. 이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기존 대규모 FTX인 독수리, 폴 이글, 연습수준으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때를 맞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5항모 강습단도 방안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정권교체 이후 첫 전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번에 방안해 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논의할 전망이다. 물론 전국의 연합훈련은 언제나 북한의 반발을 사왔던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도 논의돼야 한다. 북한의 의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전국의 연합훈련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오는 2월 열리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 DSC-TTX, 이다. TTX란 도상연습을 뜻하는데, DSC-TTX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과 분석을 거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그 특성상 한미연합훈련 때 실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해결과정을 묘사하는 정치군사 게임, 폴 MIL 게임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 전략자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한미는 작년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의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사용계획과 그 실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쓰기 전까지 적성국에 대해 군사 외교적으로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국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2월 미국에서 열리는 TTX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억제 전략 TDS, 즉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고 연구해, 여기에 맞추어 공격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성격을 띈 DSC TTX의 준비 상황을 한국 측과 함께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의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정된 계획안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부인했다. 한미일 밀착 필요한 미국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요구도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는 표면적으론 북한의 의협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최근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는 물론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요나군이 섬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1일 현지시간 미일 2 플러스 2 회담 이후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 1위 연대를 회계연도 2025년까지 연안연대 에메랄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미 해병대가 수립한 개편계획 포스 디자인 2030년에 따라 미래전을 대비하는 부대다. 이 부대는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해병대 병력을 섬등지에 공격적으로 침투시켜 다연장 로켓과 무인기 등을 활용해 거점을 확보하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섬으로 옮겨다니며 아군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간다는 개념의 원정 전방기지 작전 이해비오 을 실행한다.